안녕하세요 이투스와 과학동화가 함께하는 이것이 진짜 과학이다 이번 달 주제를 담당하게 된 이지한이라고 합니다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이렇습니다 치타가 던진 숙제, 멸종 치타가 멸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주제는 2019년 5월호 과학동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2019년 5월호는 굉장히 최신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책을 쭉 봤어요 재밌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벤져스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주제도 하고 싶지만 원래 재밌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잘 챙기죠 저도 굉장히 어벤져스 팬입니다 다 챙겨 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스포한 학생 때릴 뻔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온 것이 물론 제가 생명과학을 담당해서 이기도 하지만 현재가 어떤 시대냐면요 공룡 대멸종 혹은 고생대 대멸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태가 현재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에 요즘에 관심 많이 없는 거 알아요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생물에 관심을 가져봐야 나중에 먹고 살만한 직업을 얻기도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생물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조금의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치타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치타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 치타가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리고 치타를 키우거나 아니면 산에서 보는 친구는 없을 텐데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기 때문이죠 최고 달리기 속도가 110km 정도 됩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타본 적 당연히 있겠죠 그죠? 좀 과속하면 110km 나오는데 그때 창밖을 바라보면 어때요? 사물이나 가로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죠 그것이 치타가 달리기 할 때 보는 광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치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여워요 애기 때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만 굉장히 귀엽죠 근데 이 치타가 지금 어떤 상태야? 자 멸종위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치타에 원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치타가 멸종위기라면 뭔가 조금 아쉽거나 좀 이제 좀 공감능력이 큰 친구들은 좀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좀 특별한 동물인데 멸종된다니 상당히 아쉽죠 물론 지금 막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치타가 왜 멸종위기냐면 일단 배경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이라는 건데요 생물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이 다양한 정도예요 우리가 세 개로 구분해서 보고요 먼저 생태계다양성은 그냥 지역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생물다양성하고 관련이 깊다는 얘기고요 종다양성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다양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뭐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쥐가 근데 좀 너무 크네? 뱀도 이기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쥐종이라고 해도 그 종안에 다양한 개체들, 다양한 형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사람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같은 종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적 다양성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치타 멸종 주제랑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같은 종이라고 해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같은데 다르죠 같은 종의 달팽이인데 다릅니다 등껍질이 그렇죠?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형질이 형질은 형태와 성질입니다 다양해서 종이 멸종할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만약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는 건요 겉모습만 다양한 게 아니라 체질도 다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개체가 죽을 만한 유전병이 돌면 체질이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면 겉모습도 다르지만 체질도 다르겠죠? 그럴 경우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 테니까 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돈다라고 해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지만 사람이 멸종되지는 않았죠 그죠? 유전적으로 다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같은 종 안에서 개체들의 체질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낮음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바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바나나랑 어때? 생긴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른 종입니다 얘는 그로미셀이라는 바나나인데요 멸종됐어요 현재 왜냐하면 이 바나나는 당도도 높고 쉽게 말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팔려서 과거에 욕심을 내서 이 녀석들 중에서도 맛있는 개체를 갖고 와서 무성생식 막 뿌리나 줄기로 번식시키는 거 있죠 그걸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엄청나게 많이 늘린 다음에 수분 다 베어버리고 똑같은 녀석들로 그냥 우리가 밭을 만들어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배되는 바나나들은 맛은 있지만 유전적으로 다 똑같은 녀석들이라는 거죠 다 쌍둥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파나마병이라는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은 바나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그로미셀 바나나가 죽으면 유전적으로 똑같은 나머지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거의 멸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건 캐본디치입니다 왜냐? 파나마병에 이제 저항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캐본디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얘는 그로미셀보다 맛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래요 얘도 맛있거든요 바나나를 되게 좋아합니다 원숭이처럼 보지 마세요 그냥 좋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못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을까 항상 아쉬워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과거로 돌아가서 저 이거부터 먹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복원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일어나는 일이죠 유전적 다양성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 같은 사람이면 염기 서열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형성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체 유전체에서 유전체는 유전자 전체의 줄임말입니다 유전자 전체 알았죠? 전체 유전체에서 다형성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유전적 다양성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이죠 이 값이 낮으면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염기 서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전제현미경으로도 염기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알로자임이라는 어떤 같은 효과를 가진 효소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군이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큰 건데요 알로자임이라는 것은 또 아이수자임하고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대학교에서 생물 관련 전공을 선택하면 배울 건데 일단 이런 효소를 분석해서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건 뭐냐면 피부 이식 후 거부 반응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도요 장기가 필요할 경우 장기 이식을 하는데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면 서로 간의 세포의 형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남의 장기가 왔을 때 다른 세포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뭐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면역 거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한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을 확인해서 거부 반응이 강하면 서로 많이 다른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큰 것이고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면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 같은 경우는 장기 이식을 누구끼리 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하려고 하죠 콩팥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유전적 다양성이 좀 높은 편인 종도 있고 낮은 종도 있습니다 고릴란 상대적으로 높은데 보시면 설표범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아무 설표범이나 데리고 와도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치질도 그렇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멸종위기에 가깝다는 얘기죠 중간에 이제 한국인도 껴있는데요 한국인 중간 정도다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 인종으로 한다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치타는 유전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냐 거의 0입니다 아무 치타나 데리고 와서 한 치타의 피부를 한 치타한테 이식을 해도 면역 거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치타 둘이 만나면 둘은 유전적으로 쌍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치타종은 생존률 개체수 증가율 개체가 늘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명 모든 것이 다 감소해서 멸종위기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거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치타가 만나서 자손을 낳으면 이건 유전적으로 똑같으니까 쌍둥이의 어떤 근친교배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자식도 유전자가 부모랑 똑같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것이 되물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지만 다른 어떤 미래 멀리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반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먼저 유전자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전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고요 이 DNA에 염기 서열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염기 하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이 쭉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면 그것이 문장이 되고요 그 문장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르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다른 것이고 그것이 더 많이 다르니까 저와 강아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물들끼리 다르지 않습니다 봐요 침팬치와 사람 유전자의 몇 프로 다를 것 같아요 1%? 1%도 안 됩니다 0.6% 즉 99.4%는 둘이 어떻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겁니다 DNA가 그럼 고작 0.6%만으로 이렇게 다른 종이 되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둘을 다르게 하는 어떤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면 그 0.6%가 어느 형질에 관여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좀 둘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개논 프로젝트 우리말로 하면 인간 유전체 사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휴먼 개논 프로젝트가 되겠죠 개논 프로젝트가 유전체 사업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30억 상의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해서 유전자의 위치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뭔지도 다 규명해내는 사업입니다 1980년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예상보다 빨리 끝나나요? 늦게 끝나나요? 보통 늦게 끝나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생각보다 훨씬 더 단축됐습니다 기간이 왜냐 나라끼리 경쟁도 했고요 또 하는 동안 과학이 발달해서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사람들만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일반적인 염기 서열은 전부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럼 사람의 유전자를 다 알고 그 유전자가 뭐를 결정하는지까지 다 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디 쓰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 좋은 유전자로 뭐 바꿔치기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도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의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유전자를 확인했더니 유방암 발현 인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중에서 이게 나중에 발현될 확률이 거의 60%에서 70%로 이제 판별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 조직을 절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암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안젤리나 졸레가 치타들하고 화보를 찍었더라고 오늘 주제인 치타와 함께 하고 있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누구한테도 적용할 거냐면 다른 멸종위기인 동물한테도 적용해보자 이거야 그게 바로 뭐야? 10K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K가 1000이고요 10은 뭐 10이죠 10에 1000이면은 몇입니까? 만이죠 만 만 프로젝트인데 바꿔 말하자면 동물 유전체 사업입니다 동물 개논 프로젝트 만종의 척추 동물도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제를 관여하고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예측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인 생물부터 지금 유전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키위세 완료됐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있는데요 물론 호랑이도 종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 개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치타는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주인공인 치타 멸종위기니까 당연히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당장에 활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발달이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유전정보를 우리가 알면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그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있어서 미리 걸릴 질병이라든가 어떤 유전적 결함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게 해저사지인데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아름다우니까 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장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뭐가 아름다워요? 여기 돌하고 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양한 생물들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열대와 한 종이 멸종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쵸? 직접적으로 잘 체감이 안 와닿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한 종이 멸종되면 그것에 큰 타격을 받는 다른 종이 있을 겁니다 먹이 사슬에 얽혀 있겠죠 근데 그 녀석이 또 타격을 입으면 또 누군가도 타격이 있고 이게 연쇄적으로 쭉 연결되다 보면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오는 거 알고 보면 다 생물한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용성, 자원적으로도 생물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알아보는 것도 물론 나중에 또 필요하겠지만 일단 생물 다양성이 어떻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생물조차도 지금 멸종위기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 관심을 높였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통화, 이투스와 함께하는 과학통화였고요 이지한 생명과학의 이지한이었습니다 이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motivation 한글자막 by 한효주